자 그러면 우리가 DOM 오브젝트를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단서를 조금만 더 수집을 해보죠. 뭔가를 어떤 구조를 제가 그냥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같이 여러 가지 단서들을 통해서 이 DOM의 윤곽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코드는 뭐냐면 제가 getElementById를 통해서 리스트 그리고 앵커 그리고 버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엘리먼트들을 각각 탐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타겟에 담아서 각각의 엘리먼트들이 어떤 오브젝트인가를 지금 체크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아이디가 리스트인 엘리먼트는 이것이죠. 그리고 아이디가 앵커인 엘리먼트는 바로 이 a 태그입니다. 링크를 의미하죠. 그리고 버튼인 것은 얘 어딨죠? 여기 있는 이것 아이디가 버튼인 것은 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엘리먼트들을 우리가 가져왔을 때 그 엘리먼트 객체들의 이름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실행을 시킨 결과는 이렇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html 엘리먼트, html 앵커, html 인풋 엘리먼트입니다. 자 이것의 결과는 html li 엘리먼트이고요. 이것의 결과는 html 앵커 엘리먼트이고 이것의 결과는 html 인풋 엘리먼트입니다. 자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죠. 자 여기 있는 이 음... 이거죠. 이 li라는 태그명을 갖고 있는 이 엘리먼트를 의미하는 이 엘리먼트를 주상화한 객체의 이름은 html 그리고 li 엘리먼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id가 앵커인 엘리먼트 이 엘리먼트입니다. 바로 이 엘리먼트를 추상화한 객체의 이름은 html 앵커 엘리먼트예요. 그쵸? 그 다음에 이 버튼이라고 하는 id 값을 가지고 있는 저 엘리먼트 즉 태그네임이 인풋인 이 엘리먼트를 추상화한 객체의 이름은 html 인풋 엘리먼트입니다. 즉 모두 공통적인 것과 공통적이지 않은 것이 있어요. 이름에서 공통적인 부분은 html 엘리먼트라는 것을 모두가 가지고 있는데 공통적이지 않은 것은 각각의 엘리먼트의 태그명에 따라서 li일 수도 있고 앵커일 수도 있고 인풋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각각의 엘리먼트를 여러분들이 제어하기 위한 객체가 다르다는 것이죠. 객체가 다르다는 것은 그 각각의 객체가 가지고 있는 property가 다르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능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다를까요? 자 여기 있는 li 같은 경우는 그냥 list만 표현하면 되는 객체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링크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링크는 href라는 속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속성이 이렇게 그 링크의 주소를 의미하죠. 또 여러분도 html 아시겠지만 target이라는 속성이 또 있어요. 자 이 target이라는 속성도 a 태그는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li는 href도 없고 target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input element인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type이라는 속성을 또 가지고 있고 value라는 속성을 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이 각각의 a 태그 li 태그 input 태그는 모두 html element라고 하는 공통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통적인 사용성 구체적으로는 공통적인 property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각각의 태그의 성격과 쓰임과 스펙에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기능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이죠. 바로 그 조금씩 다른 것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객체가 다른 객체 각각의 엘리먼트가 다른 객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 링크를 걸어놓은 우리가 가져온 각각의 객체들에 대한 링크가 걸려 있는데요. 링크를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자 여기는 w3c라고 해서 이 이 DOM의 규격을 정의하는 뭐 국제기구 예 홈페이지입니다. 여기에 DOM에 대한 표준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그 표준 문서를 보시면 그러면 자 보시는 것처럼 html li-element 는 예 속성으로 타입이라는 속성과 밸류라는 속성을 갖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li-element는 타입과 밸류 속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타입과 밸류 속성을 한번 제가 이용해서 여기 있는 이 것을 한번 제어를 해 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document get element by id list 를 해서 타겟을 담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타겟은 여기 있는 이 세 번째 자바스크립트라고 되어 있는 바로 이 엘리먼트를 가리키는데요. 저 엘리먼트의 타겟 점 어 타입을 제가 이렇게 스퀘어로 해서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엘리먼트의 리스트의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었죠. 물론 최근에는 이렇게 하지 않고 어 css를 이용해서 디자인을 바꾸는 게 정석이긴 합니다. 자 어쨌든 이것은 이 타입을 했을 때 스퀘어가 이렇게 바뀌는 것은 리스트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a 태그에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a 태그에는 이 기능이 없겠죠. 자 다시 여기 있는 html 앵커 엘리먼트 앵커는 링크를 의미합니다. 여기 오타가 있네요. 자 html 앵커 엘리먼트에는 좀 더 많은 프로퍼티들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앵커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href 속성을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제가 target은 document.get element by id 하고 ancho 앵커를 해서 target을 가져왔죠. 바로 이 target은 바로 이 엘리먼트를 가리키고 있는 html anchor element 객체입니다. 그리고 html anchor element 는 방금 보신 것처럼 href href 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속성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href 라는 속성을 enter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현재 이 링크의 url 값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제가 href 라는 저 속성을 속성에다 어떤 값을 써보겠습니다. 저의 blog를 이렇게 적고 enter를 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 링크에 href 라는 저 속성이 방금 제가 입력한 값으로 변경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겁니다. 뭐 input은 살펴보지 않을게요. 자 그리고 이 각각의 문서들을 자만히 살펴보면 이 두 개의 문서를 비교해 볼게요. 여기 있는 걸 이렇게 그걸 제가 화면에 이렇게 옮겨봤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html li-element 땡땡 무엇 무엇 html anchor-element 땡땡 무엇 무엇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뒤에 있는 이것이 같습니다. 자 이것이 같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상속이라는 거예요. 상속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상속이라는 것은 객체가 다른 객체의 property를 그대로 물려받으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property를 추가했을 때 자 이 객체를 이 객체에 대한 자식 객체 이것은 부모 객체라고 합니다. 뭐 이 정도만 있다는 객체에 대해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면 html element 라는 객체 가 있고 그 객체에 대한 html li-element 는 바로 이 객체의 자식이다 라는 뜻이고 html anchor-element 엘리먼트는 html element의 자식 객체라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html li-element html anchor-element 건 부모 객체가 같기 때문에 바로 이 부모 객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 자바스크립트에서는 property라고 할 수 있죠. 동일한 property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 태그 건 li 태그 건 또 input 태그 이건 간에 이것들은 똑같이 html element이기 때문에 동일한 기능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 동일한 기능은 html element 라는 객체가 이미 가지고 있구요. 그 각각의 객체가 a 태그이건 a 태그인지 ul 아니 li였죠 li인지 또는 input인지에 따라서 각자가 필요한 기능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바로 그 조금씩 다른 부분들을 이 객체를 상속받은 html li element 또 html anchor element 그리고 html input element 라는 객체가 그 객체가 가리키는 태그의 기능성에 따라서 좀 부가적인 프로퍼티들을 갖게 되는 거라는 거죠. 자 이 얘기는 제가 다음 동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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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